일단 경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섭고, 어렵고, 뭔가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최근에는 예전보다는 경매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요. 경매한다고 하면 투기꾼이나 나쁜 사람 같은 이미지가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나는 저런 거 안 해 이렇게 단정짓고 한번 배워볼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매를 꼭 투자를 위해서만 배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부동산 경매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한 번 이상은 계약서를 쓰실 경우가 생기는데요. 집을 사지 않더라도 월세나 전세 계약서를 쓰게 되죠. 그럴 때 등기부를 제대로 볼 수 있고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 보증금을 지킬 간단한 방법만 알고 있다면요.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의미와 중요성을 몰라서 1억을 날린 세입자의 얘기를 제 경매 강의 중 일부를 발췌해서 보시겠습니다. 10분 정도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간단한 권리를 몰라서 어렵게 모은 1억을 억울하게 날리게 된 거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빌라죠. 여기에 감정평가 금액이 3억 2천만원이었는데 13명이 입찰을 했고요. 2억 4,21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물건은 낙찰자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때문에 넣은 사건인데요. 여기 있는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손 모 씨라는 분이 전세금 1억원의 이 빌라에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임차인은요. 전입신고도 2010년에 했고 확정일자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돈을 달라는 배당요구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실수 하나를 했어요. 이 임차인의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확정일자는 1월 21일에 받았죠. 그 이후에 2월 4일에 근저당권이 이렇게 두 개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돼요. 임차인은 이렇게 해도 본인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으니까 이 근저당들보다 경매가 진행돼도 먼저 보증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뒤에 있는 권리보다 먼저 자기가 돈을 받을 권리입니다. 이게 임차인한테 생기는 날이 있는데요. 언제 생기는가 하면 전입, 인도,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깁니다. 이 확정일자 하나만 받았다고 해서 그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생각한 것처럼 1월 21일에 확정일자 받은 날에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전입까지 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히는 2월 17일 새벽 00시에 생기게 됩니다. 이번 사례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자세하게 안 배워서 그런 거니까 가볍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세요. 지금 어렵다고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사례를 살펴보시면 지금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그때는 확실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쨌든 임차인은요. 아무 생각 없이 전입신고를 근저당보다 늦게 했다는 이유로 순위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임차인이 세 번째로 들어가요. 그래서 보증금 1억 원 중에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전장에서 낙찰금액이 2억 4,2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 우모씨의 근저당권이요. 2억 2,68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4,870만 원 근저당이 또 있어요. 얘네 둘이 다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순위인 임차인은 받을 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아쉬운 것은요. 차라리 전입이 먼저 되었고 확정이 나중에 되었다면 경매 과정에서 돈을 못 받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이 다음에 낙찰자가 생기잖아요. 이 낙찰자한테 자기 돈을 1억 원을 줄 때까지 집을 나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인 대학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1억 원을 보존할 수 있었을 거란 거죠. 경매 기초 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10분 정도만 공부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이 임차인은 1억 원이 넘는 큰 수업료를 지불한 사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경매 물건을 낙찰받지 않더라도 경매 공부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매 강의에서 본 것처럼 약간의 공부만 되었더라면요. 이렇게 허무하게 어렵게 모은 돈을 날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집주인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이건 억울해요. 라고 해봤자 이미 자신의 돈을 받을 길은 거의 없어요.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못 받았다면 원칙상 소송 등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경매까지 당한 소유자는 땡전한 푼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길거리에 그냥 나앉게 되는 겁니다. 소송을 해도 돈을 못 받아요. 돈이 없으니까요. 자 특별법에서 임차인에게 강력한 권리를 이미 만들어 줬는데 몰라서 사용 안 했다면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쉽게 쉽게 계약하면서 사시겠어요? 모든 판단의 주체는요. 나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조금은 어렵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요. 이 경매라는 것은 한 번 배워두면 살아가면서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열심히 모으신 자산을 안전하게 불릴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인생에서 딱 8시간만 투자를 해보세요.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의 얼리버드 2차 이벤트 중인데요. 이 이벤트는 3월 26일부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